가상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.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플랫폼 대표 A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투자를 하면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시세 차이,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5%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억 6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